남극에서 발견된 인공도로 지난 2018년 2월 캐나다의 한 유튜버로부터 남극에서 고대 유적지의 일부가 발견됐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영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나는 최근 한 시청자로부터 남극의 고대도시라는 제목의 놀라운 제보 메일 한 통을 받았다 그는 그곳 구글 지도의 자표를 제시하며 남극에 인공적으로 제작된 도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곧바로 우리 팀은 구글 어스를 통해 그가 알려준 좌표로 찾아가 봤다 위도 78도, 경도 158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미지의 대륙 한가운데 절반은 눈으로 덮여있고 또 나머지 절반은 눈이 녹은 건지 지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보이시나요? 형태를 바로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지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울퉁불퉁 뻗어있는 이상한 선들이 보입니다 이 알 수 없는 선들은 모두 돌기둥으로 형성되어 있고 심지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상에는 이 선들이 굉장히 짧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 구조물의 길이는 0.53마일 약 1km 정도 됩니다 마치 현대의 도로처럼 보이는 구조물 이에 해당 유튜버는 아주 호래된 빙하가 녹으면서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초고대 문명이 만든 도로 혹은 유적지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1985년과 2009년 이전의 두 위성사진에서는 모든 곳이 빙하로 덮여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러한 구조물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진의 우측을 보시면 마치 통로나 다리처럼 보이는 작은 아치형 구조물도 보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왜 하필 이 도로 옆에 있냐는 겁니다 이상한 게 발견되면 왜 꼭 그 주변에도 이상한 게 발견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근처 어디를 둘러봐도 이러한 아치형 구조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극 한가운데 뻗어있는 정체불명의 도로 정말 해당 구조물은 빙하 밑에 잠들어있던 초고대 문명의 잔재였던 걸까요? 남극에서 특이한 구조물이 발견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극의 비밀신호 등 2017년 6월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구글어스에서 발견된 기이한 남극 구조물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위도 75도 경도 0도 4분 이곳에는 도저히 자연적인 형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묘한 구조물들이 다량으로 포착된다 해당 구조물들은 일직선으로 약 2km가량 줄지어 있으며 총 7개의 그룹으로 각각 1개, 1개, 3개, 1개, 7개, 1개, 4개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장소의 마지막 촬영 날짜는 2016년 11월 15일이다 그러면 우리도 직접 해당 자표로 찾아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해당 구조물들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모든 물체들이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배율을 높여서 보면 각 개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틀은 비슷하지만 구조물들의 크기, 굴곡, 표면의 무늬, 입구처럼 보이는 까만 반점들까지 모두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물체가 복사되어 발생한 지도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건 바로 이 까만 반점들이었는데요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비밀도시로 통하는 지하 벙커의 입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구조물에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알 수 없는 불빛이 관찰된다 마치 빛으로 무언가의 사인을 주고받고 있는 신호등처럼 보인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신호는 과연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일까요? 그리고 얼마 후 한 음모론자로부터 또 한 가지 놀라운 주장이 제기됩니다 바로 독일의 남극 연구기지인 코넨스테이션이 해당 좌표와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진의 북동쪽에 보이는 검은색 직사각형 물체가 바로 독일의 연구기지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이 정체불명의 구조물들이 독일의 나치의 비밀연구기지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과거 뉴슈바비아라고 하는 나치의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촬영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3년의 위성사진에서는 더욱 기괴한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2016년에 비해 구조물들이 눈에 덜 덮여있고 또 다소 미완성 상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동일한 위치에 무언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독일 기지에서 이상한 구조물들까지의 많은 차량이 통행했던 흔적들도 보입니다 기지에서 무언가 운반이라도 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극 뉴슈바비아 지역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구조물 아직 이에 대한 독일 기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며 해당 물체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월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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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